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작가가 이야기하면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작가 자신이 세상 기준으로 하면 유산계급이 아니고 무산계급에 속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동양철학을 하고 작가로 있는 임건순 작가가 여러분들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이즈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임건순 작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가면 완전 나갈이 된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아 당신들이 이렇게 가면 완전히 나갈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경제 전문가가 이야기하게 되면 그런가 보다 할 건데 작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작가가 여러분들 그냥 피부로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조선 원화화폐의 가치. 저는 단박에 여러분들 이 양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가 감이 오는 겁니다. 경제를 전혀 여러분들 관리하지 않는 임건순 작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조선인들의 커다란 씀씀이 즉 가처분 소득의 여유라는 것이 다들 한국 사람들은 공기와 물 같은 것으로 알고들 있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들이 간과 쓸개를 빼놓고 외화를 벌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린 의사들을 갈아넣고 노예노동하면서 의료비가 저렴하기에 원화가치가 유지가 되는 건데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명품 사고 해외여행 당기고 사교육비 써 제끼고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 그렇게 인기인기의 한국산 중고 의료란 때 멀쩡한 옷을 너무 많이 버리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버린 옷에 동남아에서 가치 있게 거래되고 한글 패치나 한글로 뭐 달린 쪼가리도 옷에 절대 떼어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입담한 옷을 내가 거치고 있다는 게 하나의 과시고 자랑이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처럼 돈을 펑펑 써 제끼고 멀쩡한 것들은 마구 버리는 사람들 없을 텐데 그게 다 누구 덕분인가? 그런데 이런 크담에 이 글의 전부를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직관력이 뛰어나냐? 집에 와서 애인도 없으니까 야구 중계나 보면서 앱으로 치킨 배달을 시켜 먹고 치맥을 때리고 그게 무슨 가난한 이들의 소확형 소소한 여러분들 그런 행복이다 혹은 천부인권처럼 찌꺼리기도 하는데 언제든 사치스러운 소비가 될 수도 있어 큰 맘 먹고 질려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임근순 작가 이야기가 원화가치도 크게 추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나중에 큰 맘 먹고 해야 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 안으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여러분 작가가 이렇게 경고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런 걸 글을 쓸 수 있을까 보통 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죠. 저렴한 의료비와 제조업 경쟁력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언제든 한국의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고 패딩 한 번 사면 10년 입어야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는데 의료는 이미 박살나고 있는 상황이고 가채분 소득의 여유 원화가치 이것을 공기와 물처럼 생각하는 것 보면 참 암담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작가가 어떻게 원화가치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들 들여다볼 수 있을까 처음 대화하는데 이 사람이 그걸 감이나 좀 잡고 있으면 나름 샤프하고 뭘 아는구나라고 하지만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으면 정말 물과 공기처럼 생각하면 제가 대화하는 사람들 보고 한숨이 나옵니다. 답답한 걸 필요가 하는 거죠. 당연한 것들이 절대 당연한 것들이 아닙니다. 언제든 디스토피아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잘하자 정신 차리자고 경고하는 겁니다. 치맥이나 배달 엽득이 소소한 행복이라고요 월급 300도 안 되면서 원룸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운다고요 아이고야 참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학 교육이 뭐도 아니고 형편없다는 게 말이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이 물과 공기처럼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각 잡고 알려줘야 알까 말까 하고 아니면 빼빠지게 부모가 돈 벌어서 대학까지 가르치면 뭘 하나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화폐같지만 하더라도 조금만 삐끗거리가 하면 한순간에 나가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꿀을 빨면서 살아도 아주 허약한 기초에 사는 거라고 꿀을 빨아도 그걸 알고나 빨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표현은 여러분 조금 거친 표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이렇게 다듬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작가가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현장에 살아가는 원화 가치 이런 폭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정신처리시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삐끗가다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무슨 뭐 이 이야기를 통해가 무슨 돈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의 원화 화폐 가치가 구매력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생각도 안 해보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답답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좀 여유가 있는 것이 공기와 물처럼 생각하는데 참 내가 볼 때는 답답하다 이야기죠. 개나 고양이 키우면 다 그게 돈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작가를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임건순 작가를 이 글의 가치를 저는 아는 겁니다. 이 양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작가는 통상 사유하는 시간 여러분들 일반 생활인에 비해서 좀 길지 않습니까 엄청난 통찰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직면할 문제는 결국은 인플의 문제하고 원화같이 변동 문제가 굉장히 클 거다 이렇게 늘 이야기해 온 것을 임건순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 아주 여러분들 준엄한 경고네 그러나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또 보시죠. 천만원, 오천만원, 일억 통장에 돈 천만원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밖에서 절대 시비 붙게 되면 성질부리면 안 됩니다. 그냥 좋게 무마하는 게 좋습니다 그날 벌어서 그날 쓰는 인생은 아니지만 남자, 여자를 포함해서 그달 벌어 그달에 다 쓰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 천만 원, 백만 원도 없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 그냥 현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0년대 독신 미혼 여성들의 노후 보장이나 경제적 기반이 아주 치약합니다 보전금을 제외하고 통장에 5천도 안 되는 경우 심지어 보전금을 포함해서도 그렇습니다 여자들의 경제력과 경제적 지위가 크게 상승했으니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저축해 두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마케이누 세대가 한국에도 이미 상당한데 이래저래 사회 불안 요소 내지 국가의 짐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빈곤과 독거녀성 주거지 지원이니 복진이 하면 국가 보고 우리 먹여 살리라고 목소리 조직에서 내려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단계는 남자 대신에 고양이야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사는 삶을 선택했으니까 그들의 노후는 고양이가 책임지면 될 것입니다 국가가 아니라 고양이님께서 책임질 것입니다 돈 자랑은 뭐나 하는 사람들도 통장을 실제로 까보면 1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억도 없으면서 폼과 허세가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돈을 버는 것과 모으는 것 가지고 움켜쥐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들 돈은 진짜 많이 씁니다 그런데 펑펑 통장을 까보면 실상과 다릅니다 결론은 밖에서 절대 다툼이 생기게 되면 욱하는 사람들 그냥 몸으로 떼우고 말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임기 지난 독거 미혼 여성들의 노후는 고양이들에게 맡깁시다 고양이들과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릴 겁니다 이렇게 고양이를 이제 이렇게 임근순 작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그냥 책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을 저는 글을 쓸 수가 없죠 이 정도 여러분들 현장을 예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실제로 돈이 많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 예리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작가인 겁니다 정작 작가 자신은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저는 작가가 어떻게 원화같이 추락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공유하고 계시구나 대단한 그런 통찰력입니다 뭐 이제 대비책은 자주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 특별히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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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